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은 후삼년반이지만 이 7년 대환란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곱 인을 이 환란 중에 들어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지만 우리가 더욱 이 말씀 앞에 정말 열심으로 말씀을 상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7이라는 숫자는 땅의 4수와 동서남북, 하늘의 3수 성부, 성자, 성령의 3수 합해서 7수 7수라는 개념은 뜻은 완전성입니다 완전, perfect 그리고 완성, complete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속에는 일곱 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인을 쏟아질 때는 일곱 인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인 속에 나팔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팔, 일곱째 나팔이 쏟아질 때는 그때 일곱 나팔이 아니고 일곱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로 6장에 보면 일곱 인을 누가 떼느냐 할 때는 우리 주님이 직접 떼세요 어린 양이 직접 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곱 인의 역사가 뭔지 알지 못하면 일곱 칠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에서 지난반의 두 증인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자마자 후 3년 반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전 3년 반에서는 그러면 두 증인만 일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8장 1절까지가 일곱 인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 일곱 인의 역사, 인을 떼기 시작할 때는 주님이 직접 떼시는데 이때 이미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 스가리아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다 예언하셨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4장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인을 떼시는데 첫째 인부터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중에는 지금 대환란 중에 지금 여섯째 인까지 보면 여섯째 인까지 보면 8장 1절 전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이 환란이 두 증인만 환란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환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6장 1절을 요한계시록 보면요 한번 보실까?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래 하기로 첫 번째, 첫째 인을 떼는 흰말이 나옵니다 흰말 첫 번째 인을 떼는 흰말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두 증인이 하늘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보금을 힘차게 증거하고 이 보금을 증거하면서 정말 하늘의 놀라운 권세로 점령하게 됩니다 그럴 때 두 증인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마음속에도 이 증인의 위치를 같이 우리가 해줘야 돼요 보금을 증거하는 이 이 보금 증거 외에는 예수를 증거하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흰말이 아닐 때 다 승리한다는 뜻이야 첫째 인은 그래요 그런데 둘째 인에는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은 뭐냐면 피해, 블러드, 학살 대단한 학살이 그럼 학살이 시작된다는 뜻은 뭐냐면 전쟁도 나겠고 핍박이 나겠고 예수를 믿는 자는 핍박하게 되죠 전쟁이 터지는데 말할 수 없는 학살이 나옵니다 또한 세 번째 인을 뗀 때는 검은 말이 나와요 여긴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검은 말은 뭐냐면 기근을 얘기합니다 기근이 시작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지면서 곡식이 다 나오지 않아서 유럽에는 지금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었죠 하나의 증조예요 세 번째 검은 말이 나오면 이 세상에 기근이 쏟아지는데 옛날 요셉이 애급에서 내렸던 7년 대풍령과 7년 대기근이 나오죠 옛날에 나오는 그 재앙이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환란을 받습니다 세 번째 인은 검은 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나와요 청황색 말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말할 수 없는 이 땅의 죽음을 얘기해요 죽음 그럼 죽음은 멀쩡한데 죽음이가 다니엘 9장 26절에 얘기했듯이 끝날까지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겠다고 그랬죠 황폐가 쏟아진다고 그랬죠 네 번째 인을 뗄 때 네 번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할 수 없는 이 땅에 죽음이 쏟아져요 굉장한 일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럴 때 무지무지한 순교자들이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순교자들이 이때부터 다 쏟아지는데 쏟아지는데 어마어마한 다섯째 인 때는 대순교자들이 참사가 나오죠 다섯째 인을 뗄 때 보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이게 구절이거든요 6.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그은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혼하여 주지 아니하시니까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고 순교자들의 참담한 호소를 하나님께 부르집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엄청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다섯째 인을 뗄 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두 중인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친 때에 마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당해내지 못해요 두 중인한테 그런데 이 두 중인의 사역을 마칠 때 다 마쳤다 할 때 무적행 저기 bottomless pit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얘기하면 무적행 속에 나오는 그 짐승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교육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교자도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부터 이 순교자의 거기에 반열에 같이 두 중인도 숫자를 채우는 일이에요 그러면 두 중인이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뗄 때 보면 여기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섯째 인을 뗄 때 보면 무슨 일이 터지느냐 하면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총담이라는 말은 구약의 염소토리 색깔이 총담이에요 검은색 비슷한 거예요 그게 쏟아지면 그러니까 해가 총담같이 됐다 하는 때는 모든 생활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무지무지한 핏박이 들어오고 세상에서나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큰 환란이 터지죠 달이 피같이 된다는 거 그런데 하늘의 별들이 13장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엇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는 과실이 떨어지는 것까지 땅에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조경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이것이 하늘에 떠 있는 별 별 하나가 떨어져서 그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죠 여기서 별이라는 말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별이라는 뜻은 세상적에서도 스타죠 찬란한 멸류관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죠 별이라고 할 때 군내에서도 별이라 할 땐 굉장한 거죠 이 땅에서도 별 같아 하나님 말씀이라서 증거하던 목자, 장로들, 권사들 정말 내로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별이라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증거하던 자 그렇죠? 별이죠 그런데 이 별이 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별이 떨어진다 할 때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 써야 할 건 내가 말씀을 가장 잘 받았다 나 예수 잘 믿어 했던 별들 그런데 별들이 대풍에 흔들리니까 큰 대풍, 풍, 바람 바람은 전쟁입니다 바람은 호세가 13장이면 바람은 대전쟁이에요 전쟁이 쏟아질 때 이때 기로에 선 사람들 즉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랬어요 선과실이라는 것은 과실이 완전히 열린 것을 잘 익었을 때 잘 익은 것을 선과실이라고 안 그래요 섣불리 익은 것을 선과실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잘 익지 않은 것 이 선과실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선과실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이념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에도 관련이 있는데 선과실 별과 같이 자기가 잘났다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자들 선지자 선지자나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같죠? 그런데 선과실 완전히 익지 않은 과실이야 완전히 익은 과실이 떨어졌다는 소리 안 했어요 그러면 선이라는 건 덜 익은 건데 뭐냐 말씀을 증거는 하고 예수는 증거를 했지만 그 증거하는 그 사람 뭐든 하는 행실이 행실이 어떠했느냐가 중요해 그것이 바로 오늘 아까도 공과의유를 사랑으로서 모순된 그 두 힘이 합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세상을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선과실이 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헬라로 디카이오마라고 그래요 디 카 헬라로 디카이오마 즉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라는 건 뭐냐 의와 공의를 얘기합니다 의는 righteous 공의는 justice 이것이 없는 과실이 선과실이야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한다 했지만 그 사람 생활 행동 속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하나님의 원치 않는 행실이 들어가 있을 때는 이거는 선과실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 왜? 붙고 안 붙고는 하나님 권한이야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반드시 내가 한때를 시험하는 때를 너희한테 붙이는데 그게 바로 지금 7년이죠 이 환란에서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의와 공의 디카이오마가 된 사람은 내가 이 환란에서 너를 빼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다시 너의 멸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멸류관이라는 건 지금 얘기하는 별과 같은 존재야 멸류관을 받았지만 나의 그나 여러분이나 하는 행실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옳지 않은 행실 행동 말 이런 모든 것이 선과실로 돼서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 꼭 마음에 우리가 외워야 할 사실이에요 시험의 때를 너희한테 확 던지는데 잡아주고 앉아버리는 건 누가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근데 그것이 마뇨 디카이오마야 말씀을 받았다고 하지만 옳은 행실이 되지 않는 사람은 선과실이 돼서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중에 하나가 무적형 속에서 무적형의 그 권리를 받아가지고 두 중인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실이 지금 보면 우수수 낙엽처럼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받는 말씀에서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거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라고 맨날 해도 이걸 우습게 여겨 근데 이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야 근데 자기 자식들한테 보물이 어디 있다 하고 유언하고 이렇게 죽을 때 유언을 하잖아요 위를 남기잖아 그때 자식들이랑 가족들이 그걸 찾으려고 말을 애쓰죠 왜? 보물 찾으려고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물 말씀을 주셨어 이 말씀은 뭐가 되냐면 보물도 들어있고 생명도 들어있고 천국이 들어있어 영원한 삶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보물보다도 여러분은 이 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이거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하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이 붙잡아주시지 않는 사람 선과실이 되면 떨어진다 이거예요 떨어지는데 그때 두 증인이 모든 증거를 다 마치고 마치고 가는데 그거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하고 똑같아요 원로 목사님이 수십 년 전부터 외치셨어요 이 두 증인의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 계셔 왜냐 이 두 증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여러분 창세기엔 뭐가 나옵니까? 두 그룹이 나오죠 체리부 두 그룹이 이사야 슬랍이 나오죠 예수겔 선지자 생물이 나오죠 요한계시로 다시 생물 그룹이 나옵니다 두 그룹은 하나님 옆에서 좌우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생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었다고 사무엘상 4장 4절엔 대표로 항상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렇다면 두 증인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아니군 두 증인이 그렇게 증거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뭐가 들어와 있어야 돼?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 있어야 돼 예수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말 재앙이라고 하면서 이 코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이거는 작은 재앙의 시작이에요 이 재앙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인내를 한 사람은 입으로 함부로 쪼가리지 않아 결심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열어주시거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두 증인이 죽자마자 후 3년 반이야 그러면 후 3년 반에선 무슨 일이 나느냐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말씀을 증거할 수는 기회 없어요 무지무지한 학살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태기를 해야 돼 죽느냐 사느냐 즉 예수를 버리느냐 예수를 택하느냐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둘 중에 하나는 꼭 택해야 돼 내가 예수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아니느냐 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사건이 무적행에서 올라오고 땅 바다 막 쏟아나와 짐승들이 요한계시록 9장에 짐승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 바다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땅에서 나오고 바다에서 나온다는 뜻은 뭐냐 땅은 그래도 그래도 신을 믿는다 하는 존재들이야 근데 바다는 아예 무신론자예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적그리스도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요 천사가 심센 천사가 내려오는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습니다 왼발을 땅에 밟는다는 건 그래도 예수를 믿고 신이 있다 없다 하는 존재들이고 오른발을 밟은 바다는 아예 무신론자 적그리스도야 근데 심센 천사가 땅 바다를 집대 밟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택해야 할게 예수를 버리는 자는 나중에 나오는 환란 나팔 대접에 다 악살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나오는 놀라운 심판 속에 다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무엇을 택하느냐 할 때 나의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 거든요 그러면 후삼년반에서 일어날 일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게 요한계시록 자 11장 봅시다 11장 7절을 해보면 11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저희는 두 중인 얘기합니다 11장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 즉 그 다음에는 17절 읽었어요 제가 9절에 보면요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석과 방어가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반 동안 목도를 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라 이 두 선의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며 보내리라 하더라 11절 보면 3일 반 후에 하고 나옵니다 자 후 3년 반을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라고 하는 것은 후 3년 반을 3년 6개월인데 또한 여기서는 3일 반으로 표현했어요 3일 반 후 3년 반 그러면 왜 후 3년 반을 3일 반으로 표시를 했느냐 성경에 있는 거 지금 풀이해드리는 거예요 3일 반 후 3년 반은 너무나 너무나 학살과 포악성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짐승이 후여치기 때문에 웬만한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이 바로 점 3년 점 3년 반 작은 책을 먹지 않는 자는 후 3년 반에 다 짐승한테 표를 받게 돼 있어요 못 견뎌 그 잔인하고 포악성이 일로 말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3일 반으로 표시했어요 3일 반이라는 것은 정말 3 day half 가 아니고 후 3년 반의 기간은 전 3년 반이나 후 3년 반의 기간은 같은데 너무 학살이 심하고 환란이 대 환란이기 때문에 그 환란을 3일 반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3일 반으로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아끼는 자 뽑은 자 그 사람들을 사단의 눈에서 감추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3년 반은 같지만 그들의 눈에서 사단의 눈을 썩이는 거야 감기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1982년부터 제가 88년까지 엄청난 이 말씀 우리 교회 핍박을 하는 자 하고 많이 또 신문 또 목자들 제가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고 제가 그거는 여기서 얘기할 수 없고 어느 정도 다 잠재운 다음에 이제 제가 편안하겠구나 했는데 그때 한국에서 제가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내려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이렇게 직접 가지 않고 이렇게 알라스카에 들려가지고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들어가요 그게 알라스카 공항에서 잠깐 갈아타려고 쉬고 있었어요 근데 앉자마자 졸음이 와서 잠깐 눈을 감았는데 그때 제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었어요 앉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남한테 주지 마라 고마운 걸 찢어지도록 울리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제가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분이 댁에 앉자마자 무슨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예? 그랬더니 무슨 음성을 분명히 들은 것 같다 그래서 댁에 권사님이시죠 그랬더니 그분도 깜짝 놀라요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비행기 내내 타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뭔가는 환란이 또 있는 거 아닌가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 보통은 제가 내려가면 이게 차가 나오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너 이번에 잘못 왔다 그러셔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제가 택시를 타고 들어갈 거니까 아니 사람 보낼게 들어갔어요 저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준 사명 절대 남에게 주지 마라 똑같은 말씀을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비행기에서 알라스키 공원에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큰일이 터진다 그러셔요 그러고 나서 제가 호텔에 가서 짐을 풀었어요 교회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풀고 그 다음날 예배를 데리러 갔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유명한 배우 남권 장로가 다녔어요 그 사모님이 루시 오빠들이 와서 찾는데요 우리 오빠들 거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가만히 기도를 하시더니 너 빨리 나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디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연락을 하시더니 내가 기도를 했는데 큰 환란이 터지는데 내가 여기서 나쁜 사람한테 잡히면 평생 못 나온다 그러셔요 그러시면서 저를 보시더니 막 우셔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오밤중에 밤 10시에 교회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루시를 내주면 다시는 당신을 이단이라고 안 그럴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난 루시오 온 거 모르고 나하고 상관없다 난 모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끊을뜨려요 그러니까 감을 느끼신 거예요 너 이번에 잘 나가면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깨닫고 더 큰 일을 해라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갑자기 또 우셔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우시느냐고 내가 여태까지 이 말씀을 위해서 이단이 아니라고 증거를 했고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에게 말씀의 은사를 달래서 말씀의 은사를 받았고 목사들하고 다툴 때마다 저한테 몇 장 몇 장을 주셔서 내가 증거를 했고 내가 받은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증거한 게 가짜고 제가 가짜고 목사님이 가짜고 제가 잡혀서 무슨 일을 당하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그런 일은 추워도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증거하는 모든 일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 상관없습니다 울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냐 하고 웃음을 주셔요 그렇게 믿냐 그래서 예 전 추워도 추워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차를 메고 바꿔서 나갔어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몇 시간을 먼저 나갔어요 그랬더니 눌러보더니 되게 두려운 일이 없어요 그래요 아니 무슨 얘기냐고 내가 패스포드 있는데 그랬더니 되게 한시 아니에요 그래 한시 아니요 한시가 아니고 한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붙잡으려고 공항이고 뭐고 다 돌아다니는데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이 함시로 안 돼 있으니까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는 컴퓨터 하는 사람에게 손을 작동을 하나님이 하셔서 저를 세이브 한 거죠 그게 함시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못 찾은 거예요 미스텍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한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제가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나왔는데 거기서 제가 뭐를 깨달아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네가 무난히 나갈 때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끝까지 네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이니까 깨달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람인지라 참 저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클은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추는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죠 엘리아 시절에 엘리아 시절에 3년 6개월을 우울허가 없이 기도한 엘리아 때에 대해 그때에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엘리아가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다 선지자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했더니 아니야 너 몰래 내가 7천명을 감춰놨어 그 당시에 아밥에 있던 오베다라는 충신이 550명씩 굴에다 감춰놓은 거를 엘리아 선지자여 아시나이까 하고 오베다가 자기 죽이지 말라고 애원하면서 그 말 한 거를 여러분 기록하실 거예요 의로운 오베다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50명씩 50명씩 굴에다 감춰서 7천명을 하나님이 숨기신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후 3년분 3일 반 이래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해가 안 가셨다면 다니엘이 다니엘 6장에 보면 사자굴에 들어갔죠 사자굴할 때 어떻게 했습니다 사자의 입을 봉했죠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담 가운데도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어 죽을 고비를 넘겼어 10년을 감수했어 그 말씀 여러분 아셨죠 속담 그러니까 죽을 고비가 닥쳤는데 누가 도와줘서 살았다 하면 10년 감수 디덕션 텐 텐이얼서 했다고 그런 말을 우리가 논약 써요 또 또 이해가 안다시면 어떤 사람이 쌀 먹을거리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하나도 없을 때에 그 사람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걸 알고 어떤 사람이 돈과 양식을 갖다 주어서 그 사람을 살렸다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게 살린 거예요 심령 감수하고 목숨을 살았다 그러한 역사가 삼일반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 앞에 있는 사단이 죽이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눈을 감추죠 여러분 6.25 때 얘기 들으셨습니까 총살을 당하려고 쭉 섰는데 목사 한 분이 목사는 무조건 죽였잖아요 6.25 때 그분이 제일 앞에 섰어요 너 직업이 뭐냐 하고 물었는데 자기는 분명 목사니까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 귀를 하나님이 감기신 거예요 이 총 가진 사람이 어 목수 넌 저리 빠져 기억나시죠 들으셨을 거예요 그분이 살아서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가 아니고 목수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서 간증하고 다녔어요 그 목사가 살아나서 너 빠지라는 거예요 빠지고 다른 사람은 다 추는 거로 드르륵 했어요 실제 저희 부모님들은 이북에서 총살을 당한 거 아버지가 기둥에 묶어서 총살 총을 꺼내서 죽이려고 죽이려고 총을 댔는데 우리 큰오빠가 그 총을 가진 사람 다리를 붙잡고 울며 매달렸어요 우리 오빠가 큰오빠가 일곱 살 때래요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죠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우니까 그 총으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어린애를 보더니 총을 거두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우리 식구가 다 살았대요 그러한 역사가 삼일반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삼일반 후삼년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261일 지난 두 증인이 죽이자마자는 후삼년반 무서운 일이 터질 때 살아남을 자는 하나님이 권염하시는 자 말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하는데 이때 나타난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 9장 1절 짐승에서 나오고 그 다음엔 13장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이 자기의 표를 맞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하게 하죠 13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666 숫자를 맞지 않으면 매매 안 돼 죽여 이러한 하늘은 어떻게 우리가 갑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감춰주시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부정하지 않으면 이때 환란을 예수를 긍정화하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원로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떠한 일이 닥치든 비참하게 비굴하게 비출해 예수를 배반하지 말고 견디면은 마지막 환란 때 너희들을 살려준다 그 말씀을 꼭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말은 아직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저 분명 말씀 앞에 받은 게 있습니다 어떠한 무서운 환란이 닫힐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가슴속에 지겨야 하는 것이 지금 땅 바다에서 튀어나오는 짐승들인데 다음 주에는 얘기하겠지만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부터 보면 무정에서 나와온 떨어진 별 하나가 죽인다고 그랬죠 도중일 죽여요 그 떨어진 별 하나 그 떨어진 별 하나는요 별 중에 쫄개야 쫄자 제너럴이 아니야 쫄자 하나가 그렇게 무서운 일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별이 한 개만 떨어진 게 아니고 우수수 낙영처럼 떨어진 중에 하나가 무정에서 나온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두 증인을 죽일 때 무성운 환란 후 3년반이 바로 터지는 거예요 이때는 교회 갈 수도 없고 책을 꺼낼 수도 없고 죽느냐 사느냐 기도해 너희인데 한 번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말 양심을 놓고 이 말씀 앞에 기도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알 것은 요한계시로 다음에는 이 9장 1절부터 나올 때는 3년 6개월을 그들이 난동을 칠 때는 42달입니다 93년반 42달을 짐승한테 주는데 짐승 준 중에서도 5달만 그렇게 무선 환란이 있어요 여기에 5달의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무정에서 나온 그 정갈 같은 무성운 환란 그거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통과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통과해야 하는지 그것을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 3년반은 3일 반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오늘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이 3일 반에 반드시 숨겨주신다는 거 사단의 눈을 감겨서 우리를 그 환란에서 빼주신다는 거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 삼시삼기를 먹듯이 말씀을 먹지 않고는 이 말씀의 인이 우리 속에 배겨야 돼요 그리고 그 인이 우리 생활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의롭고 옳은 행실로 나타나야지만 하나님이 두 중인 속에서 역사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두 중인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하시는 주님의 눈에 우리도 매일같이 주님을 이 마음속에 모시고 두 중인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주 중인의 중인이 우리도 마음속에 있어야지만 이 환란을 통과하겠다는 거 오늘은 여기만 염두해 주시고 다음 번은 자세히 이 무조경에서 나온 이거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얼마를 통과해야지 무슨 일을 해야지만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지 그 길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